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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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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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오해때문에 속이 많이상했을텐데 이제는 아카시아를 즐겨내려겠습니다 이전에는 시댁 남해를 갔는데요 아카시아도 같이 꼬도소로처럼 주렴 주렴가지고 남편하고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꼬나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화 동영상 정당했습니다 아카시아님, 아카시아님과 함께 노래 한 번 띄워드리구요 아카시아님이랑 이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음원 연결해드립니다 누구나 향기가 오면 비쥬수가 없었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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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롭은 듯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만 덤덕한 듯 말 넌 아파오잖아 길을 걷다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댄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그대 슬퍼하지만 유금 2,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48,16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에는 아카시아 태아버리가 가려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카시아 입풀 따서 같이 구라 하나씩 나뉘어서 많이 좋아한다 디테일 만에 좋아한다 이게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못하며 바란다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오늘 아카시아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일제시대 국토의 나무를 해치기 위해서 아카시아가 번식으로 워낙 강하고 없애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는 아카시아 향긋한 아카시아 이야기 계속 이어준구나 시간대전도시는 대체로 수월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계룡로 탐방사거리에서 용문역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한두 번에 통과하겠습니다 계백로는 서대전 육도에서 서대전 사거리 구간 양상향에서 대종로 중촌 고가도로에서 남성공원 사거리 방향도 수월하게 지낼 수 있겠고요 중촌사거리에서 대종로 사거리 구간 양방향에서 신호 한두 번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 공사에 나가 있는 강예라를 통해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충청권을 지나는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 수포 원활한 모습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양재에서 반구까지 6km 구간 차간거리에 좁혀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 천안 휴게소 부근 320km 지점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깐요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포에서 서초까지는 6km 구간 전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부고속도로입니다 하남방향으로 마장 봉기점에서 곤지암까지 주행 2차로에서 노면보수 개량작업 한창이고요 경기 광주봉기점 부근 346km 지점 갓길에서 기원 2차로에 2차로에 5차로에 감사합니다.